시청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게 이제 궁금하고 그 다음 그 시청자들이 간단하게 남긴 글에 의료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미진한 부분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공공의료로 가면 수술할 의사는 없어지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돈을 줘서 좋은 의료기관의 수술을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공공의료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만 보더라도 의사는 공무원입니다. 정부에서 공부시켜줘도 의사들 다른 나라로 다 빠집니다. 수술할 공무원 의사가 없어서 기다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슬병원은 너무 비싸서 갈 수가 없고 싼 공공의료는 수술할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인센티브가 없는데 누가 리스크를 담당하겠습니까? 암 진단받으면 몇 개월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죽는 거죠. 딴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길을 쓰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응급실에 못 받아줘가 이름 돌아가신 분 이야기입니다. 응급실에서 대응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응급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탈과는 힘들고 돈이 안 되고 법적으로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족이 너무 위험해지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요즘은 낙수의 악마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병원에서 한자가 사망하게 되면 담당 의사가 법적으로 너무 힘들어집니다. 응급실은 웬만하면 사람을 안 받으려고 하겠죠. 지금 이런 것이 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단초를 다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곧 닥치게 될 일을. 의사들의 인성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인성을 말씀하시니까 학교는 학부리라고 하든 그것은 최소한 그 사람이 힘든 공부 과정을 견뎌내는 인내심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론 100%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인성이 개차반인데 그런 인내심을 지니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한 성품과 인성 개차반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과 외부 환경을 이용하여 뭔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하지만 개인의 희생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지 못합니다. 누가 인성이 개차반인지 어느 정도 저는 명확히 압니다.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를 쭉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게 되면 대개 여러분들 그게 스크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과대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인내심이란 지구력이란 성실함이란 것은 이미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직군으로 따지게 되면 의사들이 엘리트 직군인 겁니다. 충분히 검증받은 겁니다. 한 20년 전 여러분들 교육 받으면서 그냥 날라리면 절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든 의로를 정치로 끌어들이면서 모두 다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국민들이지만 아직도 전공의가 일회성 소모품을 생각하니까 망해도 정치꾼들은 시간 지나면 다 떠나고 책임질 인간은 없을 것입니다. 다 떠나오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직책에 있는 동안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하면 그만인 것이고 정치를 한 거 아닙니까 정치를 그래서 대한민국 여러분들 비극은 뭡니까 앞으로 점점점점 더 모든 사회협력이 다 정치화 되겠죠 정치원리가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에도 뭐죠 사회시민단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책들도 다 뭐죠 무슨 예타 면제 정치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골로 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제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경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따져야 되는데 그게 다 정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더 심해지면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특정 정당이 일당 지배체제가 여러분들 계속되게 되면 그 다음 기업에도 다 자기 사람을 심어넣겠죠 기업들도 취직에서도 여러분들 자기 사람을 심어넣을 거고 취직한 사람들의 승진에도 자기 사람을 심어넣겠죠 정치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을 다 심어넣는 겁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의 청탁을 받으면 지금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뭐 kt라는 이런 데 여러분들 인사가 이제 사기업까지 다 나겠습니까 다 정치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다 해먹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딴 게 없고 그래서 선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무너져버렸으니까 그럼 뭐 의로를 정치화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분도 의로를 정치화하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에 한방 터뜨려 가지고 도움받고 역사상 영웅으로 추앙받아야겠다 그래서 한방 터뜨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화라는 거죠. 의대 졸업하고 대우해 주는 곳으로 가는 게 나을 듯합니다. 영국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 의사들은 미국으로 영국은 파키스탄 인도 의사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의로 후진국입니다. 벌써 빅파이브 돈 되는 외국인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빅파이브 맹혜한테 예전처럼 진로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캐나다도 이름도 의사 매너증을 받고 나면 다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다 반응하니까 박봉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피온다는 재난 문자는 보내면서 코로나 재유행은 말도 없는 정부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개인위생 신경 쓰시고 코비드 여러분들 오미크론 변종이 유행하니까 마스크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보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다 책 잡힐 일들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버려지는 의사가 아니고 버려지는 환자입니다. 희망이 왜 없냐. 희망을 갖고 살아야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좀 우울한 건 도대체 문제를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 하니까 문제를 고칠 수는 없는 거지. 일단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문제를 바로 보려고 해야 그다음에 문제를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선거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의료사태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안세영 선수가 아웃선을 치는데 안세영 선수가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안세영이 여러분들 또라이란 거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를 고치겠습니까 전부가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이런 사고가 자꾸 터지는데 군의 그 당국자가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박민수와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숫가를 조정하고 경증질환을 대한 건보료를 축소해서 자기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보료를 일정분 인상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내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의료환경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한국의 의료환경은 좋아질 가능성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아무도 부담 안 할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돈을 과중하게 부담시킬 정도로 국민들의 지갑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발성 장기 손상 환자는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교통사고 같은 게 터지면 여러분 여러 신체 부위를 상하지 않습니까 힘들게 생명을 구하고 나면 휴우증으로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사분들은 모두 방어질로 소옥질로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방암을 치료하시는 외과 의사분이십니다. 힘들게 고생하고 마음 졸이고 그러면 환자를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되면 본전이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소송 걸려서 수십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진로하겠습니까 힘들게 살려도 의료비는 원가 이하라 돈은 못 벌고 휴우증이 생기면 수십억 배상을 해줘야 하는 우리나라 의료가 참 의사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누군가 고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의료에 1차 진로가 여러분들 망하고 2차 진로가 망하고 모든 환자가 여러분들 지방부터 시작해서 빅5나 빅6로 몰려간다 그럼 그게 대한민국의 의료 전달 체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그거를 문제라고 인식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여러분 다 손 놓고 이 선거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러면서 관심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본 것만 챙기는 겁니다 몸 보심만 하고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여러분 선거가 공직선거가 전부 다 부정선거가 일어나가지고 사전투표가 전부 다 뭡니까 부정선거 여러분들 원천이 됐는데 이게 다 부정선거 원천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외면하고 부정선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 사무총장 누구입니까 선관위에 국회의는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대통령 깔아뭉개고 대통령 어떻게 합니까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한동훈이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나라가 문제 해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용인의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했을분들 공장을 짓는다 반도체라는 것이 타이밍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월아 네월아 4년 5년 6년 끌지 않습니까 송변정성이 문제고 발전성 문제고 관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문제가 아니다 뭡니까 돈 벌어놓으면 딴 놈이니까 너희가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내 함께 돈 들어온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케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여러분 조상들이 되는 거죠 mg 세대 함께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간 상태로 물려주는 거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장차관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회피의 임원들은 임원 자리에 일을 해야 되고 전부 다 직업의식이 없는 거야 프로페셔널리즘이 없는 겁니다 서구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거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케어 안 하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든 의료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의료정책을 잘해야 되는 건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한국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직업윤리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직업윤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의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집단인 거죠 아무도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한국의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내 눈에 볼 때 뭡니까 이게 완전히 망가졌구나 생각이 드는데 모든 사람이 다 빅5나 빅6를 찾아가니까 그걸 여러분들 수수나가려는데 누구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신기한 나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리고 다 본 것만 받아 먹는 겁니다 이게 다 벌 받을 겁니다 세상사를 관통하는 것이 그야말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의를 뿌리는데 다음에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여기 보시면 어제 노르딕 국가는 다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력을 벗어나는 경우 자기 부담이 늘어나는 것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자기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혜택을 못 받죠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여러분들 여행 중에 여러분들 사고를 당하거나 그렇게 하면 본인이 별도 보험을 드려야 될 겁니다 환자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병원을 가면 외국은 당연히 그 비용은 본인이 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표가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환자들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지 않고 의사들만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환자 입장에는 아무 불이익이 없는데 케이틱탐 금방 오는데 지역병원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은 이미 오래전에 지역을 벗어난 100% 본인 부담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최근으로 지역의 거점 병원들을 다 육성했기 때문에 그걸 지역민들이 이용해야 되고 그걸 원하지 않고 빅파이브를 갈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 부담을 더해라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국제사례를 인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죠 아무도 안 알리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우울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제가 사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이런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오늘 안세영 선수와 베드민턴 회피의 문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불편하게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본질을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니까 의견이 설사 다르더라도 사적인 이야기 없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안창수 개헌이 그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한국의 1차 2차 3차 진로기관으로 구성되는 의료전달체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을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완전히 방치를 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인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긴 이후에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를 인지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생각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것은 모든 직업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역사는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필생의 역작입니다 책의 역사를 기독교 발전사라는 그런 장면에서 보면 아주 독특한 책인데 책이 좀 두텁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한번 여름에 독서하시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에서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왔구나 우리가 참 잘 돼야겠구나 그런 아마 감동을 맛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집필했던 이 애리조나 답사기 미국 남서부의 굉장히 독특한 애리조나의 구석구석을 탐방한 이 책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